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값이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. 현지시간 3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금은 전거래일보다 온스당 1.1% 오른 1,846.1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. 지난해 봄 이후 부진하던 국제금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